어제저녁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7달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거실 종이상자 안에 담긴 아기를 집에 찾아온 외할아버지가 발견하고 신고한 건데 뒤늦게 경찰에 출석한 부모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김영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아파트에서 흰색 천으로 싼 아기 시신을 수습해 나옵니다. 어제저녁 7시 45분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7달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종이상자 안에 옷으로 덮인 상태였습니다. 딸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은 걸 이상하게 여기던 외할아버지가 집을 찾아왔다가 외손녀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기 몸 곳곳에서는 핥힌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고 부패도 진행돼 있었습니다. 21살 아빠와 18살 엄마는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운 뒤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집에 두고 마트에 갔다 와보니 딸의 손과 발에 반려견이 핥힌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줬는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아기가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기를 종이 상자에 넣어둔 건 개들이 더 핥힐까 봐 그랬고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각자 친구 집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 된 시베리아노스키를 아기와 둘이 남겨뒀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지 않는 데다 아기의 사망 원인도 의문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숨진 아기의 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해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캐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기에 대한 부검과 부모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힐 예정입니다. SBS 김형래입니다. 김형래입니다.